이곳은 인천에이포트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에요? 여기 인천에이포트 오오오 여기 김포공항이 거에요 김포공항이라구요? 여기 제주도가나요? 홍콩 홍콩을 가는데 김포공항으로 왔어요? 다시 가야죠 미안 2016 홍콩 마마 가기 전 개인기 탑승장인 곳 저희 어머니 네? 어머니 아 마마? 네 어머니? 어머니 만나러 뵈러 가는 길인데 아마 오늘 처음 뵙는 거라고 맞아요 오늘 마마 무대 오늘 부셔 부셔 변빈이 형은 흉을 찍지만 나는 그걸 찍고 있어 형이 뭐 하시는 거죠? 네 안녕하세요 우와 사운드 칭 칭 칭 칭 안녕하세요 다 같이 간식을 나눠먹겠습니다 자니야 맛있어? 이거 게임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 이걸로 게임 할 수 있고 게임 할 수 있어요? 네 게임 할 수 있어요 네 4시간 동안 게임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게임 할 수 있어요 2016년 마마 아티스트의 셰프 라이트 되게 싫어 1 2 2 3 3 아 리듬 아 2 3 4 에이 에이 무협지 씻어 무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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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형의 사이다 젤리를 하나 뺏어 먹어 2 2 3 4 3 4 4 5 5 5 5 5 5 5 무협지 라면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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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수와 고층 빌딩과 강찬희와 유태양 이럴 수 있어 게임을 해서 커피 쏘기 아 진짜 돈이 와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일단 선결제 후 지금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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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제가 더 사진을게요 대출 펑앗 히히야 북신 śmCloud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리 가위바위보 precisamente 같이 시작 해봐보 Britney 가위바위보 이 pó 잘 여리만 찢어졌어! 찢어졌어! 빠바부! 빠바부! 저희는 이제 방금 찬이가 사준 커피를 잘 먹었어요. 얼마 나왔어 찬이 씨? 25,000원. 우리 애기 25,000원 비췄어요. 커피가 어떻게 그렇게 비쌌죠? 너무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야경이에요. 이야 짝이다. 괜찮았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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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사쿠. 정말 깊은 날들이에요 요즘에. SF9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!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.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요? 항상 여시면 SF9 되겠습니다. 방팔에도 매일 음리고. 다음 곡도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SF9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